오늘 강연제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미래비전 비서관 녹색성장기획관 다보스포럼 글로벌 아젠다 카운슬위원 또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원 부총장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상엽 위원장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엽입니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종훈 회장님은 저한테도 미래비전에 관한 중요한 아티클 이런 것도 보내주시고 늘 많은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일전에 관악경제인 포럼에 갔더니 우리 건설산업 비전 포럼에 와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누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 굉장히 이 분야에 무지하지만 그냥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제가 늘 존경해왔던 강호인 장관님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MB 정부 시절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큰 활약을 했던 남궁훈 교수님도 뵙게 되고요 하여튼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한 몇 가지 제가 하는 일 중심으로 특히 이제 건설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명이 사실 건설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건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그 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어 놓은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리고 특히 토목공학 같은 거 이 전부 대학에서 과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토목공학은 영어로 제가 알기로는 시빌 엔지니어링 문명을 만드는 공학 기술인데 미국이나 영국 특히 영국 같은 경우 제가 로얄 아카데미도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는 능력은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데 그 업의 자체에는 굉장한 리스펙트를 하고 있는 걸 좀 느끼고 있는데 우리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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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요한 문명의 토대를 만드는 업에 대해서 편화되고 왜곡되었는지 실로 안타깝습니다 탄소중립 녹색 성장 지금 권도엽 장관님도 지금 막 권장아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래서 탄소중립 녹색 성장의 건설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새로운 의미를 좀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돼서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아님 뒷모습만 보여주시지 마시고 저도 좀 봐주십시오 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녹색 성장이 이제는 글로벌한 정말로 하나의 시대의 방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도전적이지만 한국이 2030 NDC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그리고 건물과 수송 분야가 사실은 지금 에너지 산업에 관심이 주어져 있는데 사실 건물과 수송이 넥스트 스테이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미래 도시의 3대 기본 조건 말씀드리고 대통령께서 이제 퍼스트 코리아가 우리 탄노기 탄소중립 녹색 성장위원회의 슬로관입니다 이쪽 분야를 퍼스트 무버로서 열어가고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 더 나아가 인류에도 기여하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인데 그게 이제 K건설과 어떻게 맞물릴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앤소니 기든스라는 분 잘 아시죠 좌우를 넘어서서 제3의 길 토니 블레어 총리의 멘토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세계적인 사회학자, 사회과학자 또 사상가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저번에 한번 통화를 했더니 해외에는 일체 안 나가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명한 말이 있죠 근데 모더나이제이션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을 압축한 것에 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모빌리티가 이동 시간 등등을 엄청나게 압축을 했고 또 에너지의 변화 옛날에는 이제 나무를 떼서 쓸 때는 이렇게 도시가 번성할 수 없었는데 석탄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에너지를 쓰면서 도시라는 집중된 공간에서 활동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시공의 압축을 근대의 특징으로 집약적으로 표현한 제가 많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경제활동의 탈국경화, 세계화라는 것이 훨씬 가속화시켰죠 그런데 이제 팬데믹 같은 데서 보듯이 이런 상호연결성의 취약점이 막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변화로 도시의 성격 방향 자체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 특히 레질리언스,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런 것이 도시의 새로운 키워드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실체화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의 힘에 있다 이 사람의 쓰는 정치라는 건 Enabling, Enabling State, Enabling Leadership입니다 개입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이 좀 되도록 이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기후변화의 정치학을 완벽하게 하는 나라는 저는 아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나라는 있지만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제가 보스톤 시장님을 한번 예전에 뵌 적이 있었는데 보스톤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의 특징적인 변화가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도시개혁이 이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말로 고도화되면은 주차장이라는 것의 용도라는 것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주차장에 차를 놔두는 시간이 차를 몰고 다니는 시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와 자동차와 관련된 모빌리티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주차장에 자기 차를 놔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있을 때 제 전기 자율주행 자동차는 전력망에 접속을 해서 전력을 다운받거나 팔거나 전기요금 제가 달라지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저를 데리러 옵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제가 어제 그린소서 포럼 때문에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제주도가 전기차가 보급이 막 되니까 주유소가 이제 성격이 바뀌고 주유소가 좀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GS 주유소 같은 경우는 전기 모빌리티 충전하는 스테이션으로 좀 바꾸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하나의 예를 들겠는데 클라이밍 체인지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관악경제인 포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류가 경험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구축해 왔던 문명을 탄소에 기반해 온 탄소는 우리한테 너무나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탄소에 기반한 문명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지만 도시도 이런 게 바뀔 것이고요 도시를 건설한 도시 교육을 한다고 할 때 그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보스턴에서는 저런 변화를 10년 뒤에 건설, 도시 건설에서는 어떻게 반영할 건 심지를 거의 의무화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주차장 많이 지으면 뭐합니까 정말 자율주정체가 정말 우리 눈앞에 들어온다면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김진표 장관님 교육부총리 할 때 인구 변화와 교육 이런 걸 갖고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교실은 계속 들어갔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데 교육 정책이 인구 변화라는 걸 읽지 않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교실은 막 늘어나요 지금 교복음도 막 늘어나죠 학생 손을 주는데 본질적인 변화와 기존의 정책에 커다란 간극이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고요 도시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보스 얘기를 자꾸 제가 하게 되는데 어쨌든 다보스를 하는 이유는 이게 올해로 18번, 18년 동안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라는 걸 내놓고 있습니다 18년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글로벌 맵이 형성돼 있어요 아 우리한테는 어떤 리스크가 위협적이구나 그리고 리스크의 다른 뜻은 포르투갈 해운업자들이 많이 썼다고 하는데 리스크 아래라고요 그러니까 넘어서야 될 암초 이런 것들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하겠다는 게 서양에서 리스크를 특히 저런 리더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해자드랑 달라요 해자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골프 치시면 해자드는 안 가는 게 좋잖아요 리스크는 넘어서겠다는 뜻이 달려있고 조금 전에 앨런 머스크, 김종원 회장님하고 앨런 머스크는 병적으로 리스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최근 나온 책에 그죠? 아이잭슨에 쓴 책 보면 리스크가 생기면 오히려 막 전이가 불타가지고 그걸 돌파하려는 그게 앨런 머스크의 오늘을 만들었다 이런 평을 지금 썼더라고요 어쨌든 다부스 포럼에서는 10년이 넘습니다 10년이 넘게 기후변화를 top of top risk 여기 녹색으로 표현된 게 전부 녹색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입니다 여기 금융위기도 있고 지정학적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글로벌 리스크가 있죠 지금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다 이런 게 있지만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기후변화라는 것이 top of top risk로 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기후변화에 대응을 못하면 우리가 존재하기 어려운 말 그대로 existential risk이기 때문입니다 실존적 리스크 그래서 바이든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종종 들으실 겁니다 이거는 existential risk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된다 인구변화는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인구변화는 인구가 좀 줄어드는 구조가 변화하는 거고 인구는 있죠 줄어들긴 하지만 그런데 기후변화는 그 인구가 살 수 없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더 큰 리스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변화는 보편적인 리스크라기보다는 우리 산업화가 진전된 국가에서 많이 발견되는 조금은 패러키아한 측면이 있는 걸로 다부스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 녹색성장이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피한다면 그 대응하는 것 자체가 거대한 시장 거대한 기회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만든 전략입니다 이게 ABD가 우리가 통상 걸어왔던 경로인데 이걸 ABC로 바꿔서 여기 엄청난 부담이 따르죠 그러나 BCD라는 초록색으로 표현된 기회를 선점하자 그게 요즘 BNEF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약 200조 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맥켄지 같은 경우는 글로벌 GDP의 8% 정도가 이쪽으로 투입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이런 거에 대한 기본법을 만들고 배출권 거래제법도 왜냐하면 탄소라는 게 가격을 갖게 될 것이니까 미리 준비하자 그래서 아시아 조초를 만들었고요 강원인 장관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기재부에서 일종의 그린 버젯 2% 우리 재정의 2%는 녹색 신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자 그리고 특히 녹색기술 R&D 집중 투자하자 그래서 2012년 MB정무 끝난 무렵에는 녹색기술 R&D가 한 3조 됐습니다 이때 에너지 저장 장치나 미래형 배터리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많이도 좋습니다 그리고 GGGI GCF 이게 아직도 잘 모르시는데요 대한민국이 국제기구를 실제로 일본도 못했지만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GGGI는 글로벌 그린그로스 인스튜트인데 지금 회원국이 45개국쯤 됩니다 선진계도구 대한민국이 원래 국제기구 또는 국제레즘은 강대국이 만드는 전유물이다 뭐 예를 들면 미국이 브레튼 우수 체제를 해서 IMF 세계은행 나토 등등 만들듯이요 UN도 그렇지만 한국 같은 미들파워가 이런 걸 만든 세계사가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GCF는 UN 산하기구인데 1000억 달러의 기후 기금을 모빌라이서 하는 운영하는 목표로 설립이 됐고 실제로는 민간 동품 포함해서 한 800억 달러 정도 조달됐는데 지금 제가 이집트 기후변화 총회에 갔더니 워낙 이 문제가 심각해져서 GCF 혼자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요 다음 라운드 2025년 이후에는 트릴리언 달러 규모의 기후 기금 녹색 기후 기금 조성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저분이 한국에 왔을 때 트럼프한테 엄청 밟혀가지고 오바마가 했던 모든 중요 정책이 트럼프에서 부정이 되고 특히 오바마가 클린 에너지 파워 뭐 이런 탈탄소 정착했던 것을 완전히 백조가 됐습니다 트럼프는 뭐 빠르 기후협정에서 탈퇴까지도 했고요 사실 정보 바뀌고 나서 한동안 녹색 성장이 금기어처럼 되기도 했습니다 남구은 교수님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별 수 없네요 하면서 약간 쓴 웃음을 짓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기보다는 사실은 진행되고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골이 전세계 거의 대부분 국가가 참여하면서 녹색 성장이라는 것이 주류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맥켄지의 표현입니다 그린그로스가 이제 메인스트림이 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IRA법 그게 이제 청정 클린에너지 테크놀로지 녹색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미국의 그런 인더스트리얼 파운데이션을 만들기 위한 법입니다 4천억 달러 정도인데 훨씬 더 크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EU는 이걸 주도했는데 미국이 이런 데다 보조금을 막 집어넣어 우리도 집어넣자 그래서 EU가 넷제로 그린딜로 맞대응을 하고 있고요 일본이 재미있습니다 일본이 2022년에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보고서를 펴냈는데 그 책 제목이 전략보고서 제목이 녹색성장 전략보고서입니다 중국 엄청나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을 우리가 중국은 이런 건 안 하겠지라는 선입견을 가신 분들이 많은데요 중국이 세계에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압도적 1위입니다 생산에 배터리요 무서운 속도입니다 해상풍력은 한국이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최저기 가 있어요 당이 주도하고 모빌라이즈가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동원이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시진핑 주석이 부주석 시절에 당시 엠비 대통령님께 일본에 있다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를 며칠 앞두고 꼭 잠깐이라도 뵙고 싶다 왜냐하면 주석이 될 게 확실할 뿐이니까 엠비 대통령님 당연히 만나셨죠 90분간 대화를 했는데요 절반 이상이 기후에너지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저분이 저장성장할 때 슬로건이 그린그로스 비슷한 거였다 그리고 그날 그 당시 광화문에 녹색성장 전시관이 있었거든요 한 시간 가까이 있다 가셨어요 왜 중국을 위해서 중국이 서스테이너블한 에너지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당한다 지금 미중의 갈등 중에 하나도 에너지 패권이 있습니다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요 중국은 이쪽에 진짜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하겠고요 이게 이제 바이든의 아주 책사입니다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 보좌관인데 제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바이든의 신외교를 설계하는 것 같아요 특히 글로벌 기술 패권 지난번에도 한 번 어디선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저보다도 사실 나이가 어립니다 당연히 그런데 미국이 절대로 지정학적 대결 구도에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우위를 가져야 될 세 가지 크리티컬 테크놀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컴퓨팅과 관련된 AI 퀀텀 테크놀로지 다 이런 게 포함되죠 두 번째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백신에서도 보셨고 앞으로는 인간 수명을 늘리는 이런 것도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주도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사실 클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이게 바로 IRA를 역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재정지출법안인 탄소 텍스트 크레딧 법안이죠 이 세 가지를 손꼽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이런 빅픽처 속에서 아 이거는 이제 저도 제가 이제 그 MB 정부에서 신성장 동력을 총괄한 제가 디테일은 모릅니다만 기회가 있었고 또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추세를 봤을 때 바이오 클라이밋 디지털 이 세 가지가 새로운 성장의 큰 주축이 된다 이건 제 나름의 생각에서 이 대송 대통령 선거 전에 이런 매경에 이런 기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거 공약은 좀 잊어주시고 바이오 클라이밋 디지털 이 분야를 A리그로 좀 이끌어주십사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몰랐죠 그런 관점에서 한미 국가 국빈 방문을 통해서 맺은 한미 워싱턴 회담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서 양국이 탄소중립 위기에 공동 대응을 하고 청정 전력 건설 수성에 포괄 협력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이게 바로 녹색 산업의 아주 핵심 요소죠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으로 가져가자 그리고 MOU를 50건을 체결했는데 여기 차세대 원전 수석 CCUS 클린 에너지 테크놀로지가 아주 중요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보지는 않아요 그냥 했나 보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우디도요 똑같습니다 이게 한미일 캠프 데이빗 프린시플 역사적인 삼국 정상회담이죠 짧은 1박 2일 동안 이루어졌지만 사실 이것도 미국의 설계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리더십과 솔루션을 가동을 하자 한미일의 경제 규모는 한 30% 정도 되는데 글로벌의 에미션 배출은 한 18% 조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상당한 규모죠 세계 5분의 1의 온실가스가 이 삼국에서 나오니까요 중국은 이 세 나라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30% 됩니다 여기에 자본과 기술과 인력과 솔루션이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이걸 주도해 나가겠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이제 대통령께서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디지털 청정에너지 바이오 ABCD죠 거기다 우주까지 넣어서 4대 분야에서 한국과 사우디 연대를 하자 그리고 한 사우디가 비전 2030 2030년 비전에 대해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자 사우디는 2030년 비전이 굉장히 명확해요 벌써 몇 년째 MBS 주도로 그린 사우디 이니시어티브입니다 포스트 오일 시대를 한국의 2030년의 국가 전략 미래 전략은 아직도 사실 불근명해요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한국의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서 카본 프리 에너지 얼라이언스를 구상을 제안을 하셨는데 그거 필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래 에너지 탈탄소 에너지에 대한 글로벌한 협력체를 만들자는 것이니까요 이 얘기가 통하시는 거죠 그래서 공동성명문을 한번 보십시오 기후변화에 아주 전략적인 협력을 하고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 이런 것들을 상호투자를 하자 그리고 에너지는 원전, 태양, 에너지, 풍력 그리고 청정수소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한 사우디 건설 50주년이죠 우리 건설사람 미래 비전 포럼이 이제 20주년이 됐는데 한 사우디는 50주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메가시티 개발의 파트너가 좀 되어 달라 이게 사우디가 워낙 큰 규모라서 뉴스를 장신을 했지만 그 전에 UA도요 300억 달러 협력의 절대적인 핵심 분야가 녹색 분야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카탈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이제 압둘 아지즈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이복형이에요 별명이 그런데 굉장히 친합니다 MBS 이 별명이 프레키 프린스라고 굉장히 까탄스러운 그리고 국제 유가 시장을 막 좌우하는 옛날에 기억나시죠? 야만이라고 사우디의 석유상 석유부가 이제는 에너지 브로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분이 이집트 기업연합당석총회에서 좀 보자고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이제 사우디가 지금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출국이지만 생산국은 사실은 지금 미국입니다 쉐일 쉐일 덕분에 세계 최대의 원유 수출국이지만 장차 세계 최대의 수소 수출국이 될 것이다 사우디는 거대한 게스필드가 있고요 그래서 블루 수소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광활한 재생에너지 자원 감안할 때 그린 수소 생산을 아주 아주 큰 규모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청정 수소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한 사우디의 공동 아이템이 된 배경입니다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수소를 활용하는 최고의 파트너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모든 면에서 사우디 최고의 파트너도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를 꼽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만나는데 현대 건설하고 옛날 회사하고의 히스토리를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일정에 보면 변하지 않는 그런 정신 근면 성실한 정신 그리고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먼저는 제가 약간은 민감한 대목에 있어서 디테일한 말씀을 하진 못하겠습니다만 차포 띄고 말씀드리면 원전은 한국하고 정말 하고 싶다 미국하고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한국이 미국하고 정말 가까우니까 그걸 좀 풀어주면 한국하고 하고 싶다 안 그러면 우리는 중국하고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인 건설인데요 건설의 something new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비롯해서 스마트 그린 테크놀로지가 네엄시티에 접목되어야 되는데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한국이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네엄시티 5천억 달러 1조 달러 규모가 엄청난데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사우디가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상당 부분 투자를 외국 기업들이 상당 부분 투자를 해야 되고 기술을 집어넣어야 돼요 일종의 락인 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 김종훈 회장님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 여기다가 묶여가도록 그리고 네엄시티가 워낙 큰 돈이고요 그래서 유가 감산 등을 하는 게 네엄시티 자금 조달을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거대한 포스트 오일 시대의 자금 조달을 여전히 유가를 통해서 좀 조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서른 부분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은데 이게 한국의 숙제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글래스고에서 아주 멋지게 발표를 하셨죠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30년까지 40% 2030년이면 지금 7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MB정부 때부터 지금 정부까지 온실가스의 감축에 괴족입니다 2012년, 13년, 14년 MB정부 마무리 불협 때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0.5% 마이너스 0.7%까지 쭉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다시 정부가 바뀌어서 올라가다가 정체상도를 보고 올라가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히려 2.4%씩 17년, 18년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전 발전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온실가스가 늘어나야 돼요 원전을 대신해서 게스, 석탄 발전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그 정도 역할을 하기에는 비중이 작았고 그래서 2021년 40% 줄인다고 발표한 그 해에 3.6%가량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2030년까지 연평균 한 5, 6%를 줄여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국제사회 그리고 다음 세대의 책임 있는 국가로 가기 위해서 지난 정부가 한 약속을 이어받기로 했습니다 Responsibility가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고요 그런데 이 전환은 질서 있게 가겠다 갑자기 느닷없이 탈원전 이런 게 아니라 과학과 합리를 바탕으로 그리고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이 진행되도록 질서 있게 예측 가능한 그래서 참여 가능한 전환이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말로 중요한 게 혁신지도, 이노베이션이 우리의 탄소중립을 이끌도록 하겠다 이게 기본 ROI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얼마 전이죠 아니 4월 달에 40% 감축이라는 목표는 유지하되 정책 내용을 많이 뜯어 고쳤어요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어진 시간을 감안할 때 그리고 산업의 녹색 경쟁력을 감안할 때 조금 현실적인 방향으로 그러나 상당한 수준으로 14.5%에서 11.4%로 목표를 수정했고요 에너지 쪽에서는 탈원전은 완전히 폐기해서 그렇다고 재생에너지를 낮추는 것도 아닙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를 기반으로 정책 전환을 했습니다 이 에너지 믹스 전환은 사실상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추락하면서 바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 장정 기회가 나왔습니다 3.5% 줄었습니다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전환 분야 그러니까 발전 분야에서 원전이 11.4% 발전이 늘어나고 재생에너지 발전이 23% 늘어나면서 전환 분야에 상당폭 원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원전 재생에너지 둘 다 대단히 중요하다 이념에 따라서 어느 한쪽은 원전 어느 한쪽은 재생 이런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고 둘 다 다 중요하다는 기술 중립적 관점에서는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송과 건물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저조합니다 수송은 거의 그대로였고요 건물은 오히려 3% 늘었어요 지문 부처인 국토부의 분발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목만 일단 오늘 중점은 수송 건설 도시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정책 방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믹스의 균형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아직 하지는 못했지만 에너지 가격을 가격 결정을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게 중요한 목표입니다 제프리 삭스 같은 경우 이 사람이 다 아는 건 물론 아니죠 중앙은행 독립적인 중앙은행 차원으로 에너지 가격 결정을 독립시키는 것이 기후변화 시대 에너지 전환 시대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에너지 전환에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전기요금이 현실화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달성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걸 동결했어요 40% 감축을 약속한 정부가 전기요금은 동결 인수위에 제가 가보니까 인수위에서 하도록 딱 해놨더라고요 인기 없는 정책은 안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포함하면 벌써 윤석열 정부에서 5번 올렸습니다 워낙 지금 국제적인 우쿠이나 전쟁 여파도 있고 등등해서 지금 한전에 천문학적 적자 있죠 MB 정부 때는 7번 올렸습니다 올릴 때마다 제가 쌍욕을 들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시끄러운 시간은 좀 있지만 다른 나라보다 더 물리겠다는 게 아니라 합리화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산자부에서 정책 용역은 끝났고 이걸 언제 공론화해서 가져갈지를 탄노기와 함께 의논 중인데 아무래도 총선이 끝나고 나서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되지 않고서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이건 말장 헛소리입니다 건물 에너지를 써서 믿지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가격 기능을 가져가야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녹색 기술에 집중적인 투자입니다 지금 R&D가 좀 줄었기 때문에 저도 좀 체면을 구기고 있는데 어쨌든 핵심적인 녹색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거고요 특히 그린 스마트 미래 도시 시범 사업은 지금 원희룡 장관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대 핵심 기술을 과학기술혁신본부 중심으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100가지 다 중요해요 사실을 살펴보면 그런데 이 중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에 필적할 녹색 기술을 지금 찾아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금융 지금 사실 금융이 한국에 늘 발목을 잡습니다 해외 건설도 그렇고 금융이 강한 국가들을 보면 다 제국주의적인 경험이 있더라고요 아주 그 롱턴하게 어떻게 보면 산업이 갈 길을 쫙 열어주는 한국은 그런 쉐이퍼로서의 금융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사실 녹색 금융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금융 쪽의 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정책당국도 그렇고 그런데 금융기관도 이른바 탄소중립 그리고 공시의 압박을 받고 있어요 금융기관이 지금은 뭐냐면 금융기관 너네들이 대출해주고 있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냐 어떤 사업에 돈을 빌려주고 있느냐 투자하고 있느냐 이걸 다 까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과 달라진 것도 중에 하나가 시중의 5대 금융그룹에서 녹색 금융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시켜서가 아니라 글로벌한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기재부 금융의 한국은행 등등과 함께 녹색 쪽으로 돈이 들어오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한덕수 총리님께서 공동위원장이신데 어쨌든 2030년까지 145조 정도가 기후테크 산업에 투자가 되도록 하는 조달 계획을 녹색 재원 조달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유니콘이 한 10개 정도 나오도록 하자 그리고 이게 기후변화라는 것은 국가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의제고 글로벌한 도전이고 따라서 새로운 차원의 협력 파트너십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미, 한미일, 사우디, UA, 카타로로 이어지는 것들도 대표적인 거고요 한국이 일찌감치 이쪽 분야의 퍼스트 무버였죠 덴마크와 녹색 성장 동맹을 체결해서 사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독일이 주도하는 기후클럽에도 대통령께서 발표를 G7 확대 정상에서 발표를 하셨고 이제는 앞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신흥 개도국과 일종의 그린 파트너십을 심화시킬 차례입니다 이게 파리기후변화협정 6조라고 아주 유명한 협정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TMO라는 건데 International Transport Mitigation Outcome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 줄인 것도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런데 굉장히 엄격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각국의 NDC를 서로 갖다 놓고 상응 조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협정을 또 맺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데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같이 경제가 계속 커지고 있는 국가는 온실가스 줄이는 것에 대한 기술과 역량이 좀 떨어집니다 한국이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한 기회가 될 것이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냐면 벽돌이 있지 않습니까 벽돌을 친환경 벽돌을 해서 NDC 상응 조정 대상으로 올라왔어요 뭐 벽돌 가지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벽돌은 건설이 아주 핵심적인 거 아닙니까 그 벽돌을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공법을 개발을 한국이 했어요 그래서 한 베트남의 저런 이트모를 활용한 국제 협력 감축 사업의 아이템으로도 좀 올라와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게 베트남, 인도네시아 분위기 있습니까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에서도 찾아왔었고 몽고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 해외 건설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차원으로 이 얘기를 한번 확장해 보십시오 이게 건물과 수송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이게 30년까지 32.8%를 건물에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수송에서는 37.8% 엄청나게 줄여야 되죠 그래서 신규 건축물, 제로 에너지 건축, 스마트 에너지 관리, 건물 연료 전환 등 여러 가지 감축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구매보조 충전 인프라 확충 대중인데 대중으로 잘못 써네요 대중교통 활성화 항만 모든 이동수단의 녹색화 선박이 지금 IMO가 탄소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선박 쪽에 아주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친환경 선박 수주를 거의 독식을 하고 있어요 조선 제조 능력으로 그래서 머스크라는 회사 잘 아시죠 머스크라는 회사는 지금 덴마크 회사이긴 한데 세계적인 해운 회사입니다 제가 어딘가 모임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머스크 회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삼성의 수포갑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삼성중고음이나 삼성조선한테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정 선박 이 메타놀 선박을 한국에다가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현대 그룹에서 수주를 했는데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중요한 건 청정 메타놀 이 메타놀을 우리는 하나도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타놀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런 큰 변화가 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국토부에서 오늘 모임을 위해서 좀 보내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건물과 수송 국민의 생활 터전이 되는 모든 공간과 이동산의 녹색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요 이게 전략이고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저는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신규 건물 에너지 성능 강화 기존 건축물 그린 모델링 건물 에너지 효율화 공간 조성 탄소 중립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에너지 가격이 특히 전기 요금이 현실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송 수송도 전기수소차 지금보다 한 10배는 30년까지 키워야 됩니다 지금 한 50만대 수준인데 450만대는 30년까지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철도 항공 해운 쪽으로 항공이 지금 제일 골치가 아픕니다 항공은 빌 게이스가 브레이크스루를 이루어야 될 다섯 가지 핵심 에너지 혁신 분야 지금 자기가 회사를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중에 다섯 개가 있는데요 다섯 개는 하나는 차세대 원전 두 번째는 그린 수소 세 번째는 에너지 저장 장치 아주 큰 규모의 네 번째는 다이렉트 에어 협처라고 공중에서 그냥 탄소를 포집하는 아직은 상업적인 수준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뽑는 게 서스테이너블 퓨어입니다 특히 항공 항공은 지금 배터리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특히 비행기가 이류로 갈 때 드는 엄청난 추신력은 지금 배터리 기술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섬뜩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갔는데 이 배터리 다 됐네 거기서 주는 거 그래서 항공에 관한 대체 연료 여기에도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자료로 대신을 하겠고요 여기에 지금 원희룡 장관이 역점을 두고 하는 게 여기다가 디지털을 추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 인프라 그다음에 실증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대구, 시흥 등의 실증 사업을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모든 광역 지자체에 구축을 하는데 특히 이런 기후변화 시대에 환경 데이터 플랫폼을 접목한 그런 스마트 시티 환경과 교통, 에너지와 교통 이런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실증 사업을 지금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부산 이런 중요한 도시에는 미래 모빌리티, 제로 에너지와 접목한 스마트 시티 그래서 세종에는 레벨 4 자율주행차가 오고 통합 모빌리티가 올 때 어떻게 도시가 갈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스턴과 같은 그런데 보스턴과 같은 도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부산의 에코 델타 시티 부산이 지금 그린 엑스포를 하겠다고 지금 도전장을 내밀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로 에너지, 로봇 서비스 등이 투입되는 그런 스마트 시티 실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가운 게 그리고 도시의 시간, 공간을 바꿀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을 통해서 도시를 변모시키겠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인프라 그리고 정밀 도로 지도 이게 결국 빅데이터의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테슬라라는 회사를 저는 한마디로 정의하려면 데이터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테슬라에 가보면 우리는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기 자동차 그런데 사실은 더 큰 것은 미래 에너지 회사라고 자기들을 주장을 해요 데피니션이 그게 더 시장이 크죠 그래서 기가 팩토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테슬라는요 지금 시대의 제너럴 모터스와 액슨 모빌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데이터가 있어요 테슬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슬라 운전하는 것들이 다 본사의 서버로 갑니다 운행 습관, 데이터, 차량 상태 엄청난 데이터가 지금 모이고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생산력은 테슬라는 압도하지만 그런 데이터 집적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그게 그리고 많은 것을 바꿉니다 레벨4가 이제 레벨3 상용화 제도는 완비됐다고 하고요 레벨4가 이제 들어오게 될 거고 아이고 제가 빨리 자율주행 그리고 또 이게 UAM입니다 UAM 잘 아시죠? 이것도 도시의 시공간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CES 같은 데 가보면 자율주행하는 또는 UAM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스를 만드냐면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 나갈 도시 자율주행 전기차 같은 경우는요 전통적인 교통수단이라기보다도 뭐라고 정하냐면 움직이는 공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공간이 그리고 나는 그 공간이 나한테 새롭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업에 대한 데피니션이 바뀌고 있고 그런 도시의 설계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런 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도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게 보스턴이 취하는 전략이죠 제가 지금 반가웠던 게 네이버, 네이버가 사우디에서 한 1억 달러 규모로 얘기가 되는데 스마트 시티의 트윈 플랫폼 가상도시죠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해서 1억 달러 정도를 수주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 모니터링, 기상기후 예측 등의 사우디가 이걸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사우디의 자치행정주택부가 발주를 한 거예요 자치행정주택부가 국가 디지털 전환과 접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트윈이 있으면 앞으로 자율주행 등차가 이만큼 늘어나? 그럼 도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가상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압둘야재지가 저를 만났을 때 한국의 AI,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 저는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토부가 기존에 국토교통정책에 디지털을 계속 접목했던 노력으로 저는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작이지만 시간 관계로 이건 제가 만든 그건데요 앞으로의 도시는 필수적으로 세 가지를 구비를 해야 된다 하나는 깨끗해야 됩니다 이건 클린과 그린은 저는 거의 동일어로 쓰는데요 팬데믹 이후로 이 클린이라는 가치는 절대 가치가 됐습니다 여기에 부가 몰립니다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탄소라는 문제에서도 굉장히 그린이라는 요소는 필수 요건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안전해야 됩니다 클린 얘기했죠 클린 앤 그린 안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안전한 치아 안전하고 그거 너무 중요하죠 얼마 전에 우리 이태원의 참사도 있었습니다만 안전이라는 것도 절대 가치예요 지금 시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에서는 안전이라는 것이 그리고 아마 기성세대는 안전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감수성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MB 때 광호병 조금 초기 대응이 실패했던 거는요 야 오늘 소고기 없어서 못 먹었는데 뭔 소리야 그 당시 장관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런 안전에 대한 광호병은 물론 정치적으로 조작된 거지만요 먹는 것에 대한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수성은 우리 아들은요 유통기한 한 시간만 넘어가도 안 먹으려고 해요 정말 해요 제가 막 먹으면 달라요 그냥 다릅니다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세월호 그것도 안전사고잖아요 세월호가 대통령을 국가 탄핵으로 몰고 갈 정도의 사고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월호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발전을 하면서 안전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절대 가치가 아닌 상태에서 왔던 측면이 있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기후변화로부터의 안전 자연재난으로부터의 안전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으로부터의 안전 안전도 절대 가치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스마트입니다 여기에 AI, 4차 산업, 이노베이션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김항식 총리님이랑 어떤 미래 도시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자료예요 도시의 이 세 가지 요소는 저는 제발 좀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외한이라는 걸 인정합니다만 저건 절대 가치예요 저게 부각된 건물 도시가 부를 이끕니다 제가 그저께 제주도 제주도가 그린수소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린수소 생산을 하면 해상풍력이 많이 늘어납니다 해상풍력은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죠 해상풍력이 늘어나려면 해상풍력을 하기 위한 항만, 접근시설, 인프라, 케이블 다 새롭게 도시가 바뀌는 요소가 됩니다 그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죠 저 세 가지 키워드로 도시를 개조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저는 절대적인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1세기까지는 이 세 가지 키워드는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외국에서는 정말 저는 글로벌 K-건설 이러한 말이 왜 안 나오는지 이상해요 K-푸드, K-팝, K-컬처, K-컨스트럭션 세계적입니다 다니엘 옐긴이라고요 여기서는 소개를 안 했습니다만 다니엘 옐긴이라고 세계적인 에너지 지정학자가 있어요 이런 큰 충격이 올 때 결국은 한국이 수혜를 볼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큰 변동성이 있을 때 왜냐하면 한국의 EPC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컨스트럭션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테라파워라고 빌게이스가 만든 차세대 원전 회사가 있어요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설계는 할 수 있는데 만드는 건 우리가 못해 그건 한국이 해줘야 돼 그게 요지예요 그런데 한국의 지속가능한 미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건물과 도시가 있습니까 제가 정보에 있을 때 노원구의 제로에너지 타운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해요 강원인 장관님 기억하시는군요 조그맣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별로 없어요 마스다르라고 유에이에서도 성공한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미래 도시를 보여주고 네옴 시트도 보여주고 뉴욕 허드슨에 보면 철도 기준을 바꿔서 해놓잖아요 미래를 상징하는 건물, 도시 있습니까 제가 오세훈 시장님 뉴욕에서 만나서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용산을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용산국제복합도시 제발 그렇으면 좋겠는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러브콜을 받는데 중동에 이어서 우크라이나도 지금 한국을 가장 베스트 파트너로 정 필요하면 우크라이나에 농지, 땅을 지금 주겠다는 얘기도 비공식적으로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을 하잖아요 한국을 제일 중요한 파트너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물론 파이낸스나 여러 가지들 함께 따라와야 되지만 저는 여기에 대한 도시에 대한 새로운 상승력과 특히 정치적 의지 그리고 도시가 하루아침이 됩니까 중장기적 정책을 치전할 수 있는 리더십과 가버넌스의 문제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리과니오 총리가요 리과니오 총리 아들인 리센융 총리한테 들은 얘기인데 중국이 개방하면서 등소평하고 관계를 서로 트기 위해서 준의 등소평은 실용주의자니까 소주항주의 싱가포르가 도시를 지어줬다는 겁니다 다 지어진 건 아니겠죠 그 작은 나라가 도시를 수출하는 마인드 세트를 갖고 움직이는데 우리한테는 있느냐 이거죠 권대협 장관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앤비 말기에 그래서 도시 수출단을 한번 꾸려보려다가 힘이 부족해서 말았습니다 특히 파이낸스가 그래서 파이낸스 회사가 하나 생겼죠 너무 조그맣더라고요 그거 갖고 뭘 하라는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속된 말로는 이런 큰 비전을 갖고 있는 국가는 대부분 제국주의를 해본 나라들이 좋든 아프든 간에 세계를 내가 경영을 한다는 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김우중 회장님 돌아가시고 그 전에 좀 비판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되는 측면이 많아요 뭐 빚을 통해서 경영을 했다? 그건 미국직 스탠다드로 그런 거죠 기업 제국주의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는 이렇게 서령을 받지만 정작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취급받느냐 부분 부분을 공급하는 국가 회사로 취급받는 겁니다 전체를 만드는 회사로서 인정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더 큰 대한민국 퍼스트 코리아가 이제는 그런 먼저 릴라이벌 파트너십 일단 믿을 수 있는 국가가 돼야 되고요 다른 나라에 없는 대체 불가능한 과학기술과 혁신 역량을 가진 그런 인디스펜스블 커페스티 건설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패스트 팔로우 개도국 마인드는 완전히 버리고 퍼스트 무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끝났으니까 이게 맨 마지막 슬라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되려면 일단 버텨주는 인내 자본을 만드는 국가가 인내 자본이 필요합니다 기술 역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긴 호흡의 기업과 정신 구범웅 회장이 없었다면요 한국의 배터리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이병철, 이건희 회장 없었으면 반도체 못 왔어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인재를 육성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정치의 역할이고 그것이 이제 필요한 게 이네이블링 리더십인데 자꾸만 여러 가지를 볼 때 정치하는 분들한테만 맡기기는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만드는 콜렉티브 이네이블링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기대를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K건설이 한층 더 스피드업하고 스케일업하고 또 레벨업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를 이끌어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